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점은 7월 26일 4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선물 지수를 팔아 제끼면서 대영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외인기관 양매도로 이렇게 좀 나왔구요. 모든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스닥 기준 385개 상승 그리고 966개가 하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사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구요. 오늘 대주전자재료의 수급은 역시나 외인기관의 양매도로 마감이 되었구요.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나 매도를 많이 했죠. 키움증권에서 개인 물량이 조금 나가야지 외인기관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구요. 일단 주식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정 주요 주주 임원 및 소유 주식수 변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회사를 좀 잘 알고 있으신 분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구요.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대주전자재료가 고효율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핵심을 칠 특허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록돼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글로벌 대표 업체는 한국의 대주전자재료와 일본의 신해치 등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의 음극재에 비해 그램당 용량이 4배 이상 높다. 배터리의 급속충전, 설계가 쉽고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편 대주전자재료는 2030년까지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간 80억원 가까이 R&B에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대주전자재료가 5조원으로 커진다고요? 와 대단하다. 그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87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5조원으로 좀 큰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큰 폭의 상승 모멘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눌렸고요. 이제 21선 근처에서 조금 매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양봉을 줄 때 그때 한 번 수익을 실현해보는 그런 시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중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종목이고 계속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못해도 한 두 배 정도 이상의 시장을 이뤄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정고점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좀 노하우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죠.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7월 26일 날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안 읽어보시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AP투자 카톡 친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9시부터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애니능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즈미디어 드렸는데 15.20%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고요. 애니능률 아까 말씀드렸죠. 14.20%에 대한 수익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김용재 수사님께서 30만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조금 노하우 같은 것들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검색기도 새롭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포트폴리오가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설치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P투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